쉬면 돼, 쉬면 돼, 그냥. 그냥. 이거 아구에 이렇게 끼는 거야? 어떻게 해? 홈이 있잖아, 아이씨. 쉬어, 쉬어. 됐어, 쉬어. 홈이 있잖아, 아이씨. 홈에 넣어, 그래. 다 했어, 끝났어. 쉬어. 이거 불만 붙이면 돼. 너무 많은가? 다 붙어, 다 붙어. 이게 지금 너무 바람 구멍이 없나? 어? 왜 꺼졌지? 어? 왜 꺼졌지? 아이씨! 나와! 와, 이게 이제 그래도 습해, 습한가 봐. 연기가, 와. 잘 붙어. 이렇게 붙는데. 야, 이게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 시원해. 힘들게 저 텐트는 해락 부럽고 여기 바닥에 자빠졌냐고. 아이가 여기가, 안에가 까진 거 좀 덧네. 아, 나 정말 씨. 이야, 붙는 거 봐라. 불. 앉아, 좀 쉬어, 쉬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저. 쉬어, 쉬어. 또 저 불을, 위치를 잡아줘야 돼. 아이고. 불이 붙었으니까 위로 애들이 이제 좀, 어? 아, 공기구멍. 이쪽만 붙었으니까. 어. 이쪽, 여기서 왜? 여기는 연기가 안 와. 여기는 연기가 안 와. 여기서야, 여기서. 왜 거기 연기를 막고 있어. 그거까지 막으셔. 그거까지 막으셔. 이게 쉬는 거냐고 지금, 이게. 딱 이것까지만 하면 끝났어. 다 있어, 다 있어. 너는 무슨 씨. 영혼이 있는 건 없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어? 맨날 TV 보면서. 어? 괜찮다 싶은 분 만나면.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저 분은 어떠냐고. 야. 그러게 중요한 건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나한테 전화해서 하면 뭐하냐고. 아니, 그렇게. 나한테 뭐. 야, 저 사람 괜찮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야. 골태녀의 나오는 분들 중에 또 찾아봐. 아, 왜 자꾸 골태녀의 누구를 찾아봐. 아니, 저거 좋아하잖아, 저거. 풋살? 오. 오, 좋네. 거기 아나운서들. 아이씨. 아나, FC 아나. 뭔가? 아나콘다? 아나콘다? 아나콘다. 거 봐, 알지? 야, 나 알지. 그거는 알지, 이름은 알지.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아나콘다에 누가 있구먼. 아나콘다에 누가 있구먼. 아, 너는 진짜 씨.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아나콘다. 야, 아나콘다 정도는 알지, 나도. 이거 아나콘다에도 누구냐고. 야, 야. 너 이상형 저거, 저거 봐. 이참에. 안 되겠다. 야, 내가. 너의 이상형을 찾아야 돼, 이제. 아, 뭐 하는 거야? 너의 이상형. 오. 오, 기대된다. 뭘 가. 내가 너의 이상형을 찾아줄게. 그것도 뭐야. 자, 너의 이상형을. 외모로만 봤을 때. 이게 또 얼짓 그릴 수 있어. 궁금하다. 너의 느낌으로 너의 이상형을 말로 해 봐. 내가 그려볼게. 야. 얼굴은 봐봐. 얼굴은 봐봐. 동그란형, 계란형. 동그란형, 계란형. 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뭐. 계란 낫지 않을까? 계란형. 봐봐, 계란형. 계란형이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계란형. 그리고 이제 머리 봐봐. 머리 단발, 장발. 머리 단발, 장발. 외모 좋은 거. 아니면 이렇게 아예 짧은 거보다는 뭐 한 이 정도는. 이 정도? 오케이. 오. 이 정도. 참나. 왜 하는 거야? 이거 그림도 더럽게 못스끄리는 애한테 지금 이런 거. 눈은 어때? 약간 커 아니면 약간 대중소. 커, 중간, 아예 작아. 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으니까. 큰 게 낫겠지. 그러면 이세 생각하면 쌍꺼풀이 있는 게 낫네? 아, 그렇지. 참나 씨. 이걸 내가 하고 있네, 또. 쌍꺼풀이 있는 게 낫잖아. 쌍꺼풀 어떻게. 이세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지. 굳이. 입술. 입술. 아, 입술. 아, 웃을 때. 약간 이렇게 쫙. 이렇게 옆으로 가면 좋지. 웃을 때. 내가 약간 그러잖아. 웃을 때. 입 모양이. 쫙. 미소가 이쁘잖아. 진짜 궁금한데요. 야, 이거 자꾸. 야, 나왔어. 뭐가?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어, 봐봐. 뭐가 이렇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있나? 야. 야, 나 왔어. 뭐가.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어, 봐봐. 뭐 이렇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있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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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그린 보니까 잘 그리네. 근데. 어? 어, 아나콘다에. 나쁘지 않네? 어, 저 아나콘다에 있는 거 같은데. 야, 뭐가 있어. 눈이. 야, 눈이. 동여비영 눈인데 수. 야, 동여비영 눈. 다, 동여비영 눈. 그렇지. 눈이 네, 크다고 그래가지고 ves away. 크다고 하니까. 아나콘다고 찾아보자. 아, 그거 말같이도 하는 소리 있哈. 야, 아나콘다에 왜 있어? 아니, 또 본 것 같아서 그래, 아나콘다에. 이분은. 이분은 본 것 같아. 어디서 봤어? FC 아나콘다에서. 아, 나 씨. 말 같이 하는 소리를. 아, 저거 씨. 아냐, 아냐, 봤어. 큰일 났네, 저거. 있어, 있어, 있어. 어? 이분 윤태지 나는 닮았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태지 나는 닮았는데? 어? 뭘 닮았어? 오! 어머! 아, 그렇지. 야, 이거보다는 이쁜데. 봐봐, 아냐. 사진이. 이봐 봐. 이봐 봐. 보여? 보여? 이봐 봐. 아, 씨. 괜찮네. 아, 씨. 뭐 윤태지, 아나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울려? 괜찮지. 야, 윤하고 눈이 너무 가깝다. 아, 그만해. 야, 티셔츠 하나, 이걸 만들어야겠대. 아이, 진짜. 아니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야, 좋아질 것 같은데.